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강제수사를 통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들 법조단체에 대한 강제수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윤루됐던 S사가 그동안 변호사들에게 돈을 대신 줬다 하는데 S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미 제출해달라 이렇게 한 것과는 너무나 대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료가 필요한 곳은 S사. S사가 돈을 줬다고 하면 여기에 압수수색을 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적으로 자료를 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정거 음멸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또 이미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한 거니까 안 줘도 되는 자료들 이런 거 빼고 줬다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변호사회에 대해서 왜 압수수색을 했을까? 이를 두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이미수사를 하고 변호사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수임 관련 정보가 집결된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협이 최근에 검찰 인선과 공수처 수사 등에 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한 게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최근에 들어서 이 변호사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있어서 여기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 3만 명의 변호사 가운데 80% 정도가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한 변호사들 다수가 서울 변호사회 소속입니다. 서울 변호사회. 검찰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와 그리고 일정 숫자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을 자출받아서 검토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정관예우 등 법조 비리 방지를 위해서 설립된 이곳에서 대법원, 검찰청 그리고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약간의 준공영적인 그런 기관이어서 여기에 수임했던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자료들이 집결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회에 당선된 이후인 2018년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선임했던 로펌과 변호사 수임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문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 7일 날 이재명 지사 선거 캠프에서 활동 중인 이태형 변호사가 과거에 이지사 부부를 변호하면서 현금 3억 원과 그리고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회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은 오익이 있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대검에 고발한 것입니다. 그 회사, 즉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은 오익이 있는데 이 주식 회사가 S사는 겁니다. 해당 의혹을 맨 처음에 제기한 또 다른 시민단체 소속의 A씨는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로 받은 전환사체는 당시 중견기업 S사가 발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S사로 지목된 해당 기업은 지난 12일 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맹백한 허위 사실이다. 법적 대응을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S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수사를 배당을 했을 때 이미 S사 안에서는 정거인멸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변호사회에서는 이와 비교되는 법조 단체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이미 단체 S사,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서류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수임 관련 정보가 집계되어 있는 이 단체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거기에 들어있는 변호사들의 활동 내역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변호사 단체들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건 그동안 변호사가 한 30여 명 이상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이 30여 명의 변호인을 말하자면 초화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도 변호사 비용으로 한 2억 5천만 원을 썼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 가운데 정관 변호사의 경우 착수비만 하더라도 1억을 달라고 한다. 억대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30여 명 정도의 로폼 소속되어 있고 정관 변호사도 들어있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시장 가격대로 계산을 해주려면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된다라고 이 시민단체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억 5천만 원을 썼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밝히니까 누군가가 대신 변호사비를 줬거나 그렇지 않으면 변호를 해주고 난 뒤에도 변호사비를 받지 않았다.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고 난 뒤에 변호사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재명이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일종의 뇌물 형식으로 준 것도 아닌가 아니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라 해라 했는데 수사를 미적됐다 하는 많은 비판이 있어 오자 전격적으로 변호사회와 관련 단체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형평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민간단체, 즉 기업을 돈을 줏 대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임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고 왜 변호사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제로 압수수색을 하는가 이게 다른 오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수사를 억지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 억지로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가급적이지 않거나 또 뭐 나오더라도 대충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 또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작 중요한 기관으로 보이는 S사에 대해서는 그냥 강제 수사 아닌 강제 자료 확보가 아닌 임의 형식으로 가져가고 변호사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시간을 끌면서 대충 이렇게 수사 핵심은 피해가는 그런 작업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 지금 검찰은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이다 하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